3번 참가자 얼굴 발표합니다 언젠가 3번 참가자가 잠자리 들기 전 이런 말을 했다 오늘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더라도 지금 자기 전 턱걸이 딱 하나라도 더 당기고 푸쉬업 하나라도 더 밀고 자면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3번의 몸을 보며 몇 년 전 그 말이 문득 기억났다 아이씨 이 마자란데씨 그럼 ia 원하수 기분이 많다 참가자고 아이씨 세번 하세요 다들 잡고 멈추.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.. 아.. 이거 뭐예요? 어? 아..